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이 과연 어디까지 갈건지 최근에 두산중공업 이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너무 이슈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거를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을 해드릴거구요 시장 자체가 오늘 뭐 옵션 만기고 해서 빠지곤 하지만 옵션 만기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담아볼 만한 종목이 어떤게 있나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좀 어느정도는 들어오긴 하지만 기관들이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팔아버리고 있다 지금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팔아요 진짜 아 이게 진짜 기관이 양심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라마 그래도 최근에 뭐 코스피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안정적이다 코스닥보다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로 우리는 포트 자체를 이동을 시켜놓고 느리지만 안정적인 걸로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도 매도 기간도 매도 개인만 매수 이런식으로 가다 보니까 는 당연히 뭐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개인들이 더 사면 살수록 기간들이 너무 더 파니깐 오히려 이거는 악효과가 되니까 여러분들 뭐 개인들 좀 이 웬만하면 이제 매수를 오늘은 좀 그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옵션 만기라는 것 자체가 옵션 만기가 이 추세적인 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시기에 일시 쉬는 날로 좀 어느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인 하락을 여기서부터 하락을 보이는 날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이 나올 순 있어요 아까도 보셨듯이 오전장에서 반등 나오듯이 살짝은 반등이 나올 순 있는데 물론 당연히 뭐 기존 추세대로 그대로 오르는 것도 있어요 뭐 저희 종목들 뭐 제이 콘텐츠리 라든지 뭐 우리 펜호션 그리고 두산솔루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잡아놓은 것들을 처럼 포트에 포진하고 있는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방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게 굉장히 뭐 꾸준하게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만기일 기존에 이제 싸워둔 이 차익거래 포지션 때문에 어떻게 청산을 하느냐 차익거래 포지션을 얼마나 청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국지적인 전략적인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달은 알고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 확률을 보인 9월 부터 두 달 동안 이제 쌓인 물량 매수 분들이 중간 정리가 걸리는 시기가 11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중간 정리를 해야 되니깐 11월은 11월은 하락 확률이 만기 중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9월 달부터 뭐 두 달 동안 쌓인 매수 물량을 반 정도라도 좀 중간 정리하는 시기 니까 11월 달에 당연히 하락이 되고 자 그러면은 뭐 하락이 되면은 우리는 이 팀에 좀 슬금슬금 매수를 하거나 좀 평당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에서는 제가 따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뭘 잡고 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슈가 있었고 지짐이 있었고 눌리는 게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4,200원에 좀 매수를 해서 오늘 충분히 4,880원까지 갔다 이렇게 자 우리가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거는 빨리 수익적인 부분으로 내야 되고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한번 큰 힘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큰 힘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내려오지 않고 계속 이 부분에서 이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도 이제 큰 힘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소룩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수익이 났어요 소룩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거 오늘 단타로 드린 건데 제가 2만 7,500원에 매수를 했다가 오늘 올라가는 거 충분히 뭐 3만 500원까지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에서도 따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3분봉 자체를 단타를 칠 때 좀 여러분들이 3분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계속해서 3분봉에서 길게 좀 빠져나왔다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장 전에 이미 잡아놓긴 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이 3분봉 라인을 지지를 하고 이 3분봉이 3번 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3분봉 자체에서 은봉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방에서 이 3분봉 무조건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3분봉이 은봉으로 이 3번이 5번 3번에서 5번 사이에 은봉이 뜨고 다시 한번 만약에 그때 양봉이 좀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이 뜨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또 크게 쏘아 올릴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런 식으로 이 3분봉 다음 3분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다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하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의 이제 뭐 어떤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천 12,100원 12,100원도 아니죠 12,000 그때 추천했을 당시에 1,800원 이었어요 1,800원에 1,800원에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번 영상 보면은 제가 추천해드린 매수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어떻게 여러분들 매수가를 더 잘 잡아주냐고요 다른데 봐보세요 두산중공업 11,800원에 매수 시킨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나 자 이때 걸리라 이때 걸리라 마이너스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수급적인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아 지금 여기 기간들은 매수가가 얼마인가 이것까지 다 다 계산을 다 때려 넣고 기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기간들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자 제가 추천을 해 드렸던 게 이쪽 라인이에요 자 10월달 10월 15일 10월 16일 이쪽 라인인데 걸리라기 뜨고 나서 16일날 바로 16일날 바로 기간들이 매수가 들어오는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자 이때죠 자 이때 이때 걸리라기 뜨고 이때부터 이제 기간들 매수가 열심히 들어옵니다 정말 왜냐하면 기간들이 갖고 있는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섹터로 다 쪼개서 여기서부터 8월달 8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들이 갖고 있는 섹터를 다 쪼개 놓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기간들의 평단을 다 매수 다 계산을 해서 기간들 평단이 13,500원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 13,500원 밑에 무조건 이거 잡으셔야 된다 잡으셔야 된다 좀 사세요 한 줄에도 좀 사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집요하게 이렇게 기간들 평단 매수가 외국인들 평단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 진짜 몇 없어요 저는 이런 숫자로 나와 있는 게 그나마 주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상황이고 뉴스 기사 매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상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다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다 계산을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급도 수급이지만 재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잘 잡았어요 저처럼 잡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저처럼 집요하게 수익에 집요하게 좀 같이 파 보실 분들만 가입하실 분들만 이쪽 번호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개월에 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인데 여러분들 뭐 6개월 하면 하루 계산하면 5,500원으로 가장 베스트에요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뭐 부담스럽다고 하면 한 달 두 달이라도 좀 해 보시면서 저랑 같이 수익적인 부분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두산솔루스나 두산중공업 두산피오셀 뭐 이런 것들 끌고 갈 거는 좀 끌고 가고 먹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먹자 이게 분명 제 모토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먹자 대신에 이게 제 모토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지금 문의량이 굉장히 많아서 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도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막 문자 보내시자마자 바로 전화 안 왔다고 저희 상담팀에 막 굉장히 막 좀 안 좋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 안내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문자 보내시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지금 MSCI에도 어제 편입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수소 에카플레트도 수주를 했고 오늘 또 또 있어요 한국중부발전과 해외수력시장 진출 업무 협약을 체계를 했어요 이 해외 해외수력시장이죠 제대로 이 원전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두산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받고 막혀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린유질 자체로 회사 이미지도 바꾸고 여기에 거의 진짜 두산이 몰빵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계열사들 뭐 잘되는 계열사들 계열사들 좀 정리하고 현금 땡겨서 이 그린유질 이쪽에 뭐 풍력해 수력 이런데 진출하고 투자하는게 굉장히 리스크적인 부분도 크고 위험 부담이 큰데 그만큼 굉장히 이쪽 분야에 몰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이 수력 발전 사업이랑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이제 수력 발전 분야 기자제도 납품을 하고 뭐 설계 국산화 수출 이런 것도 좀 판매 개척 자체를 좀 넓혀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섬에서 이제 완프 수력 발전소를 45 마트에서 이제 55.4 마트까지 좀 땅가무스 좀 수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80년대부터 수력 발전 사업을 시작을 해서 좀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제일 큰 거의 규모로 좀 수력 발전에 주 계약자로 참여를 했고 이제 미국이랑 인도 필리핀 해외 발전 수력도 주요 기자제 좀 납품을 했었는데 4천억 원 규모의 네팔이랑 좀 파키스탄 수력 발전 사업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사업 자체를 굉장히 좀 이쪽 부분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한국중부발전 이랑 이제 2040년도 까지 굉장히 좀 증가 정망이 되는 동남아 수력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뭐 우리나라 국가에서 크게 사업을 지금 뭐 기업에서 두산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게 이 정부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책 사업 이랑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산 자체가 원전히 정부에 대해 정부에서 굉장히 다 해제하는 쪽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지금 두산 아예 싹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제2의 도약을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굉장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다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1차적인 목표가 자체가 15,000원이었고 2차 목표가가 16,800원이었고 이제 3차 목표가가 이제 무조건 그냥 다 계속해서 18,000원 이상까지 18,000원 2만원까지도 여러분들 좀 끌고 가시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차익적인 부분도 좀 실현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아차가 기아차가 아이고 기아차가 오늘 6만원 드디어 6만 기아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밀렸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자동차가 생각보다는 많이 이슈를 못 받고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6만원 이상 돌파가 나왔으면 더 훨씬 더 왜냐하면 6만원 라인 자체가 좀 저항 때가 있었기 때문에 6만원 이상이 나왔으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6만 1000원이든 6만 1500원이든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6만 100원을 찍자마자 바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자동차의 생각보다 매수세가 많이 안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럴 때 자동차 현대차랑 만도도 갖고 있긴 해요 현대차 현대차 만도 수익 중이긴 하지만 좀 더 탄력 있는 종목 현대위아를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매수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도 좀 친환경적인 열관리 시스템이랑 이제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이런 것들 개발을 하고 있고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이 현대위아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네시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긴 하지만 해외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좀 디자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빠졌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으로 볼만한 자동차 관련 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지금 뭐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 때는 적자였다가 3분기 때 다시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자동차 공장들이 생산 라인 자체가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적자에서 흑자 돌아가는 거는 확실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ROA나 ROE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지만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 1분기 때 이렇게 보시면은 ROA 자체가 3 이상이고 ROE 자체도 5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2분기 때 지금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렇지 회사 자체에는 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앞에 현대에 현대 달았잖아요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는 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로 드리는 거 아니고 단타로 드리는 거 아니고 좀 스윙적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실 만한 거 직장인 분들은 이런 거 그냥 빠졌을 때 몰래 몰래 슬쩍슬쩍 옆 사람한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슬쩍슬쩍 담아서 좀 끌고 가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좀 눌러 주시고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